부친개 시윤인성 낭송박영애 아무런 예보 없이 이른 꼭두 새벽부터 봄비와 흰눈이 마치 모자처럼 다정히 두 손을 부여잡은 채 오후 내내 센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석가래를 휘감아 타고 빙빙 돌동 고소한 냄새가 낮잠 자는 콧속을 큼큼이 도로 진한 참기름 향이 하얀 문풍지 틈으로 새어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기 자욱한 부엌 한가운데서 뒤집어 놓은 카마소 뚜껑 위에 군침 도는 김치 부침개가 뜨거운 참기름을 자글자글 먹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면 숯불에 붉어진 흐뭇한 미소를 솥뚜껑 위에 무로 듬뿍 두르고 바삭한 김치전을 부쳐주시던 그리운 울 엄마가 오늘따라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